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고 공공부문 기획대상 의정부시청 귀 기관은 201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한국사고협회 회장 김은기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청입니다. 인쇄사고 공공부문 기획대상 부산광역시청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고향시청입니다. 인쇄사고 공공부문 편집대상 고향시청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쇄사고 공공부문 편집대상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 블로그 및 카페 부문입니다. 최우수 조직커뮤니케이션 블로그상 한국수력원자력 내용 같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및 카페 부문 최우수 브랜드 블로그상 인천항만공사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입니다. 블로그 및 카페 부문 최우수 캠페인 블로그상 여성가족부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 블로그 및 카페 부문 최우수 이벤트 블로그상 국민안전처 내용 같습니다. 글로우 복지공단입니다. 블로그 및 카페 부문 최우수 기획 블로그상 글로우 복지공단 내용 같습니다. 상권글라스 블로그 및 카페 부문입니다. 최우수 카페상 상권글라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누군수 성장에 축하드리면서 계획사람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해 박수 한 번 부탁드릴까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